떨어집니다. 같이 떨어졌나요? 안녕하세요. 험비티비입니다. 리빅 베타 버전이 생겨가지고 지금 시작합니다. 과연 얼마나 금방 죽을지 해보겠습니다. 탁하는데요. 어? 약간 여기도 오두막거든요. 그래서 난리에요. 맵이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난리인 것 같은데 뭐 총 얻었다. 이거 총 얻었어요. 지켜줄게요. 지켜줄게요. 뭐야? 어? 나 안나봐요. 도착해 주시면 되요. 소원에 지켜줄게요. Assad clic 남집사님, 천재 경기하면서 나갔는데? 남집사님, 저기 있어요? 남집사님, 집사님, 여기 있어. 남집사님, 기다렸어. 남집사님, 안인거야? 남집사님, 뒤쪽. 남집사님, 바위 위에 있어서 있어야 돼. 남집사님, 바위 위에 있어. 남집사님, 바위 위에 있어. 남집사님, 바위 위에 있어. 아 위에 올라갔는데 적은 안보입니다 다 지금 시작했으니깐요 맵이 되게 작은 것 같아요 맵이 작고 서비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깝게 저기 있었다 우리 저기 깍져있는거가 뭐예요 이거 이거 우리가 한건가 하여튼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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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까운 것은 되게 빨간색으로 표시되구요 아 아 아 아 아 아 조심해야겠네요 3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sir сложно 좀 하면 안 되는데 이쪽으로 와야 돼요 여기 이쪽 방향 가운데로 좀 봐야되요 4 4 ma 구석 이쪽으로 합시다 가운데 쪽으로 가야 지 어 먼저 가봐요 내가 지켜주면서 갈게 문은 닫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같이 뭐 먹으려고.. 있어가지고 오빠 구명조끼가 이런 거 다 있어? 네 여기 많이 있어요 1층에도 헤메다고 구명조끼 있어.. 아니 방탄조끼 있어요 다 있어요? 아 그래? 그리고 뭐 타고 돌아가느냐 보자 너무 자극하진 말고 우리 집으로 오는 놈들만 죽읍시다 제가 오늘 뵙때문에 더 쪼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너지 나 열여덟 갠데 좀 나눠 놓을까요? 근데 오빠 이거 버리기 어떡하냐? 봐봐. 내가 에너지를 버릴 거예요. 이거 눌러서. 괜찮아. 일부버리기? 버리기? 에너지 먹어요. 가까이서 주나? 응. 받자국? 응. 받자국 두 개면 여기 올라오는 놈 내가 줄게요. 여보세요? 근데 좀 멀리서 소리 하는 거라서 나갈까요 그럼? 아니다 18명 밖에 안나왔나? 우리 거의 정신만인가봐 지키고 있을지 다 그다 1층에서 들어오는 애들 2층에서 하늘은 배커빌리, 공격당하면 왜 돼요? 이리 와. 이리 와.